안녕하세요 아슬랑 아슬랑 아프리카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계속 집짓기의 연속인데요. 큰 비가 오고 나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다고나 할까요? 집짓기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. 제 집은 이미 벽돌 조적이 거의 다 끝났어요. 일단 뼈대는 다 잡았습니다. 아주 빠른 속도고요. 그리고 라민 집은 옥상에 귀 블럭, 귀가 이렇게 나와있는 블럭을 다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철근을 배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라민 집은 딱 두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. 전문 건축가가 일을 하고 있는데 라민에 샀어요. 전문가를. 딱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속도가 엄청납니다. 확실히 전문가는 다른가 봅니다. 엄청나고 제 집과 비교해 보면 제 집은 일단 발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. 물론 제 집도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만 저쪽 라민 집에 두 사람보다는 조금 느려요. 오늘은 먼저 라민 집 옥상에 철근 배근 작업하는 거 먼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집 짓는 것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집은 일단 우리 구독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화장실 문을 앞으로 뺐고요. 이쪽 거실에는 창을 좀 많이 달았습니다. 큰 거실. 지금은 우리 아이들 한글 공부방으로 쓸 예정인데요. 그 공부방에는 창문이 4개나 무려 달았고요.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두 번째 방에는 창문을 두 개를 달았습니다. 아주 밝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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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Frozen 우리가 이것 같았 54세 이끌지 이끌지 주님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org! 원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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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인을 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bé기하지만 원인은 총 1개는 위험한지 하지만 원인은 위험한지 주변에서 소요 Birdn Heavenly 원인은 위험한지 원인입니다! 원인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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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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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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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